세계여행 원거클라스 온라인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원거클라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세계 전통의상을 알아보고 직접 입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복처럼 다른 나라의 의상은 어떤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꼭 봐주세요. 원거클라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김명홍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친구들한테 중국의 전통의상을 소개할 건데요. 그리고 있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도와주러 온 친구가 왔어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시국초 5학년에 재학중인 박은비라고 합니다. 우리 은비 친구 혹시 중국 전통의상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 먹었어요. 중국 전통의상 이름은 지파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파오 지파오는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를 지파오라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입는 옷은 또 여기 있어요. 긴 옷 위에다 조끼를 입어요. 장파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파오 그리고 지파오라는 장파오는 옛날 청나라 때 여기 인형 한번 봐봐요. 옛날 청나라 때 입었던 이런 옷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랑 이 옷은 다 여기 있는 옷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은비 친구 먼저 중국의 지파오를 한번 입어 볼게요. 지파오는 이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단추가 여기 옆에 있고요. 그리고 지퍼가 있어요. 지퍼를 내리고 자 우리 위에서 입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입어도 돼요. 우리 오늘은 위로 입을게요. 자 우리 원피스 입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팔 넣고 자 우리 이쪽도 자 우리 일단 좀 내리고 나서 팔을 넣을게요. 팔을 넣고 자 원피스 형태 옷이라서 입기는 쉬워요. 자 지퍼를 올리고 똑딱이 단추를 이렇게 잠궈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지퍼는요. 또 이렇게 옆트임을 줬어요. 그래서 활동성이 편하게 활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옆트임을 줬어요. 자 우리 그냥 지퍼만 입으면 좀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다 핀을 꽂을게요. 어 은비 오늘 머리 스타일도 딱 중국 느낌이 나요. 여기도 이렇게 어떤가요?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지퍼를 입어 봤어요. 네. 우리 이번에는 중국의 청나라 의상을 입어 볼게요. 자 청나라 의상은 네. 이렇게 오른 거랑 아이 거가 좀 달라요. 오른 옷은 긴 원피스랑 조끼랑 되어 있고요. 아이들 옷은 이렇게 네. 시피스로 되어 있어요. 치마랑 윗옷이랑 그리고 조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치마부터 네. 입어 볼게요. 자 우리 밑으로 입을까요? 네. 그리고 윗옷을 입을게요. 자 윗옷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입어요. 자 뒤에 단추 잠궈 주고요. 자 여기 위에다 또 조끼를 입겠습니다. 뒤에 지퍼를 올려 주면 돼요. 네. 네. 자 조끼를 입고 나서 또 포인트로 스카프를 해 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자 구멍에서 반대쪽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머리에다 머리 띠를 할 거예요. 자 이런 머리 띠. 자 어떤가요? 청나라 공주 같나요? 네. 이번에는 장파오를 한번 입어 볼게요. 네. 장파오는 남자 옷이에요. 네. 우리 보라색 아주 이쁜 색깔이죠. 우리 남자 옷이지만 네. 우리 오늘은 은비 친구가 네. 모델을 해 줄 거예요. 네. 남자 옷 장파오는요. 이렇게 긴 옷이랑 조끼가 있어요. 자 먼저 긴 옷을 입혀 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추는 옆으로 가요. 네. 자 우리 위에다 조끼를 입을게요. 네. 자 우리 위에다 조끼를 입을게요. 네. 남자들은요. 이런 동그란 모자를 써요. 자 우리 모자도 한번 써 볼게요. 네. 자 우리 여자친구가 입었지만 그래도 되게 이쁘죠? 네. 자 장파오를 입어 봤어요. 네. 우리 은비 친구 오늘 중국의 젠통 의상 입어보니까 어땠어요? 글쎄요. 처음 입어보는 옷이라 약간 긴장했는데 입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의상들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중국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해외 지대 인사는 짜이짨. 인사할게요. 짜이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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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오. 호오. 원고 클라스. 신쩨. 매트남에서 온 전유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주는 의상 매트남 의상인데요.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하게 모델 해준 내 친구가 있어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국 청소년 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박동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소개해 주는 의상은요. 이름은 아우 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부를 때는 아우 자이라고 합니다. 아우 자이라는 뜻은요. 원래 매트남에서는요. 아우는 옷이고 자이는 길을 따르는 뜻이에요. 보다시피 제가 옷 보면요. 이렇게 입으면 바지까지 발까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아보면 원피스처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면 안에는 길 바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트남에서는요. 자전거 오토바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하기 쉽게 옆에 이렇게 트여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흰색 입고 학교 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옆에 트여 있으면 자전거 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바지 허리에서 끼워주면 이렇게 짧게 안전하게 자전거 할 수 있어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끼우면 되는데 근데 여자가 조금 예쁜 척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핸들 잡고 바람 불으면 이렇게 팔랑팔랑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매트남에 가면요. 이렇게 학교 지나가면 고등학교 지나가면 온 길에서는 흰색 아우자이 자전거 타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델로 입어주는 의상을 아우자이 남자가도 아우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해서 입고 이쪽도 이렇게 끼워주고 네 단추도요. 이렇게 남자 거는요. 원래 부터 전통식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단추는 이거 옆으로부터 이렇게 목에 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서 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끼고 그러면 끼고 올라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는 바지하고 함께 입어요. 함께 입고 청바지하고 입어도 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모자가 장식이 있죠. 그래서 모자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거 처음 입는 부분에는 뒤쪽에서 가서 이렇게 써주면 여기 바쳐가 돼요. 그러면 안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의 옛날에 영화에서 보면 매트남 남자 이런 느낌이 아우자이 입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어땠어요? 매트남 의상 입어보니까? 평소에 입어보지 않은 옷이라서 신기하네요. 오 멋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집집마다 선생님이 배달 가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함께 한번 입어보고 인증샷도 꼭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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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케이코입니다. 지금부터 친구들과 함께 일본 전통의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본 전통의상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기모노예요. 그런데 기모노는 한국의 한복과 똑같이 전자의상이에요. 그래서 입을 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일본 전통의상이지만 여름에 축제를 입는 유카타, 하필 두 보루를 친구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유카타 라고 해서요. 이런 옷이에요. 여기 도와주는 은비 증후가 있는데요. 은비에 입어볼 거예요. 이거는요. 은비 증후는 손으로 이렇게 하고 손 삐고 있으면 선생님이 입혀지를 거예요. 고수아비처럼 쭉 날아가는 피에니처럼 손 쭉 삐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쭉 손 놓으세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요. 증후는 쭉 손만 날아가는 비에니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줄이 있죠. 이 줄을 쭉 하고 증후는 조금 두위를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 이렇게 크로스하고 다시 앞에 가져와요.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줄이에요. 이거는 지금 집에서 이룰 때는요. 엄마께 이렇게 3분의 1을 놔두고 지금 다시 비행인 이렇게 여기에 맞춰요. 그 다음에 두위에서 쭉 앞에 가져와요. 자 증후는 다시 두위를 보세요. 자 손 내려도 돼요. 여기서 묶고요. 그 다음에는 리본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묶고 피면 돼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앞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성되는데요. 예쁜 코치까지 하면 진짜 완성이죠. 일본 사람들이 사쿠라 벚꽃 좋아하죠. 이렇게 기면 예쁜 유카타 완성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거는 일본의 축제 옷이죠. 보로가르떼 친구는 이렇게 입고 가는 건데요. 그런데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여주는 친구들은 바로 이 옷인데요. 핫비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옷은 남자 여자 상관이 없고요. 돈 낼 사람들이 다 입은 옷이에요. 자 그러면 은비가 입어볼까요? 네 아까처럼 호수아비처럼 손으로 쭉 놓고요. 손 내려도 돼요. 머리에 이거는 축제 뜻인데요. 여기에 한자로 마스리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여자 친구니까 약간 이렇게 아래에 할 거예요. 남자 친구는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하면 되고요. 여자 친구는 예쁜 이렇게 자 뒤에는 한자 역시 마스리 축제라고 써 있어요. 완성은 역시 여름이니까 덥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가주세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나 둘 셋 원고 클라스 원고 클라스 제가 입은 의상과 지금 제가 소개한 의상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름은 똑같아요. 선뽑이라고 합니다. 선뽑은 남자가 여자가 입는 의상이 이 천에 보시면 한 4m 정도 돼요. 잠시만 잡아 주시겠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잠시만 보여 드릴 거예요. 먼저 위에 보여드릴게요. 남자 옷은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여자 옷은 조금 여성스럽게 이렇게 입을 거예요. 먼저 남자 옷을 보여 드릴게요. 남자 옷을 입을 때 바로 치마부터 입을 거예요. 치마 입어 볼게요. 잠시만 이렇게 보여 주세요. 네. 입었을 때 이 천을 양쪽을 나눠서 똑같이 이렇게 나눠 주세요. 양쪽을 똑같이 나눠 주시고요. 허리 위에 올리고 앞에서 딱 이렇게 한숨으로 이 정도에 앞에서 이거 잡아 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안쪽에 꾹 눌러 주세요. 이거 놓은 다음에 허리 쪽에서 살짝 이렇게 안쪽에 좀 접혀 주시면 이제 앞으로요. 앞으로 이 옆에는 이렇게 옆쪽을 당겨서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네. 이 정도 잡으시고 이제 둘도 말아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말아 주세요. 네. 이만큼 말아 주시면 이거를 바로 다리 사이로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 꼬리를 안쪽에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쪽에 좀 당겨 주세요. 네. 넣어 주시고 이제 위로 입혀 줄 거예요. 네. 손 넣어 주세요. 네. 단추를 모두 다 채워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천 하나 포인트도 있어요. 이 천은 바로 아홉 개 위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 잡고 네. 여기 손 잡아 주세요. 그리고 황금 벨트를 매 주실 거에요. 아까 여기 치마에 여기 묶은 부분 있죠. 여기 꼭 여기 위에 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돌아 보시면 벨트가 여기 구멍에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꽂아서 이렇게 하시면 네. 네.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여자 옷 입혀 드릴 거에요. 여자 옷은 치마 먼저 아니고요. 윗옷부터 먼저 입을 거에요. 여기서 손 먼저 넣으세요. 네. 여러분 지퍼는 앞에 아니고요. 지퍼는 뒤로입니다. 내려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뚝딱 단추가 있어요. 꼭 눌러 주시면 안쪽 넣어주세요. 네. 이제 앞에 봐주세요. 그리고 치마 치마도 아까 남자 방식처럼 입혀 볼 거에요. 똑같이 이렇게 반을 나눠 주시고 앞에서 여기서 묶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아까처럼 안에서 접어 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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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부분도 둘둘 말려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둘둘 말렸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넣고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너무 꼭 안에 넣어 주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만 이렇게 남겨 주시면 잘 안 빠져요 여자는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잡아 줄 거에요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벨트를 먼저요 이렇게 하고 네 이 긴 천은 남자하고 달라요 여자는 여기서 이렇게 꽃 모양 잡을 거에요 여기에 잡고 그리고 여기서 핀 하나 꽂아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핀 없으면 그냥 일반 핀으로 이렇게 주름 리본처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쭉 꽂아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이 핀으로 해볼 거에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완성입니다 세 개의상 체험은 어떠셨나요? 수령 받으신 의상 키트는 사진이나 후기를 꼭 여기로 보내주세요 의상은 소중하고 깨끗하게 입으시고 일주일 후 꼭 반납하셔야 해요 자세한 사항은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여행은 갈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 집에서 세계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11월 28일에는 세계문화공연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심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때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팝입니다 김명홍 전유리 게이커 백승희였습니다 안녕